오징어 꿈은 비교적 독특하고 흥미로운 상징을 지닌 꿈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는 그 자체로 바다의 생물로 복잡한 움직임과 신비로운 생김새로 인해 꿈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꿈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미끄러지고 쉽게 잡히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나 상황 혹은 어떤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징어 꿈을 꾸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 불안정,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혼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오징어가 꿈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징어의 미끄러운 움직임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그 특유의 긴 다리로 여러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잡한 인간관계나 여러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오징어가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특정 관계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위험을 감지하면 먹물을 뿜어내어 자신을 방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오징어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가 담긴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심해에 사는 생물로 어두운 바다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나 깊이 숨겨진 문제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오징어가 나타나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억제하고 있던 감정들이 퍼져나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을 직면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오징어를 잡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징어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상징하며, 이 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꿈꾸는 이는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징어가 미끄러져 잡히지 않거나 도망간다면,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징어에게 물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무언가에 의해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누군가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오징어에게 물리는 꿈은 종종 꿈꾸는 이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꿈속에서 오징어를 먹는 것은 꿈꾸는 이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징어를 먹는 행위는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을 흡수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가 먹물을 뿜는 꿈은 꿈꾸는 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먹물은 방어 기재의 상징으로,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가 꿈속에서 도망가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에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혼란을 상징한 오징어 꿈 한 회사원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오징어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오징어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징어는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도망쳤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원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꿈을 통해 그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나타낸 오징어 꿈 한 여성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던 중 오징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오징어는 여러 개의 다리를 뻗으며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친구들과의 복잡한 감정적 얽힘을 느끼고 있었으며, 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오징어 꿈 한 남성은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오징어가 먹물을 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오징어는 그에게 위협을 느끼자 즉시 먹물을 뿜었고, 그는 그 먹물에 둘러싸여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방어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반영한 오징어를 먹는 꿈 한 여성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에 오징어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오징어를 매우 맛있게 먹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현재의 사업 확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사업 확장에 성공하며, 꿈의 의미가 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꿈은 복잡한 문제나 감정적 혼란을 상징하는 꿈으로,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현실에서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문제 해결의 의지, 복잡한 인간관계, 억눌린 감정 등을 나타내며, 꿈 속에서 오징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한이 생기게 된 권어물 가게에서 오징어 한 축을 구매한 꿈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돈과 재물이 생기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마른 오징어를 많이 사다가 창고에 가득 쌓아둔 꿈 작은 것으로 흔히 이익을 보게 됨 마른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된다. 마른 오징어를 물에 굽는 꿈 채산성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를 올리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마른 오징어를 사오는 꿈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식복, 재물, 돈 선물,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마른 오징어를 씹어 먹다가 이빨이 뚝 부러진 꿈 일신상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며, 우한, 질병, 파면 등을 암시 무로 오징어를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꿈 신문, 잡지, 라디오 등등의 상품 광고를 하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무로징어로 요리를 만드는 꿈 사업 경영 합리화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놓고 때를 기다린다. 무로징어를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꿈 매스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상품 광고를 낸다. 바다에 오징어 떼가 몰려다니는 꿈 현재 나의 주위에 나도 모르는 많은 기회들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본 꿈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몸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오징어가 몰려다니는 꿈 돈을 벌 수 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 꿈 태몸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지혜로운 딸을 낳는다. 재물이 생긴다. 빛나는 오징어 꿈 꿈 속에서 반짝거리는 물고기를 보는 것은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반짝거리는 것의 크기가 크거나 빛이 많이 날수록 운이 좋다고 합니다. 싱싱한 오징어를 먹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알록달록한 오징어 보는 꿈 자신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징어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 형태가 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오징어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뜻하는데 잡기가 어렵지만 기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징어 볶음을 해서 오붓하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무한히 들끓는다. 여행성 감기, 설사, 복통 등이 생긴다. 오징어 선물을 받은 꿈 재물운을 타고 난 자손을 얻게 될 태몽입니다. 오징어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튀어오르는 꿈 하휘, 승리, 당선, 입학 등을 의미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승진을 하게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꿈 시험합격이나 승진 등 행운이 따라 출세를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풀이를 합니다. 오징어가 팔팔하게 움직이는 꿈 주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나 문어 낙지가 몸에 감기는 꿈 누구에게 구속이나 고용되거나 취직 입학 등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발이 많은 것은 재주가 많거나 권력 의지가 강하고 부하 세력이나 산화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상징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정신적 물질적인 재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로 요리를 하는 꿈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됩니다. 오징어를 선물 받는 꿈 아이를 암시하는 태몽으로 해석됩니다. 오징어 쿵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재물과 재주가 많다고 하며 오징어의 다리가 많은 것처럼 복을 줄줄 달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징어를 선물한 꿈 누군가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를 식사로 먹는 꿈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우한이 있으니 앞으로 먹는 것들을 주의해서 먹지 않으면 장염이나 식충독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를 얻는 꿈 용돈이나 목돈이 생겨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 번뜨기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 성취 금전은 따름 오징어 복꿈을 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는 꿈 복통, 설사, 감기 등 집안에 질병이 생긴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작은 오징어 보는 꿈 반려동물이나 태몽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생물을 만나는 것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라놓은 오징어를 먹는 꿈 태몽으로 해석합니다. 태몽은 무엇을 먹든 한 입에 삼켜야 좋은 태몽이고 잘라먹거나 깨물어 먹는 것은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오징어를 본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거나 임신 중인 산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큰 오징어를 보는 꿈 태몽입니다.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남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성과 관계의 욕구가 왕성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의 오징어를 보는 꿈 식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선물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생이나 병균에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더їм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남이 서로 Lindsay 흥미를 어울린 음식을 Circle 수영어 소 door